에브리데이 데이 에브리 에브리데이 겟스스팩! We are Winner! 니하오 타이완 모먼시 Winner! 드디어 Winner가 대만의 첫 단독 콘서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9월 23일 일요일 NTSU 아레나에서 이너서클을 빨리 만나고 싶네요 이너서클에게 최고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이니깐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이너서클 여러분 9월 23일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동니요!